관세혼보살님의 제의를 맞이하십시오 오늘은 우리 대자대비하신 관세혼보살님의 제의를 맞이해서 제가 화음경 입법계품에 있는 선재동자가 관세혼보살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살행을 하고 중생구제를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잠깐 소천범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관세혼보살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언제나 대자대비의 상징과 같은 부처님이십니다 정법명왕 부처님이라는 불호를 지니고 계시고 보살명이 관세혼보살이라는 보살명을 지니신 분이 관세혼보살이신데요 우리 관세혼보살님께서 어떻게 보살도를 행하시는지 선재종자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관세혼보살님처럼 대비심을 일으켜서 중생구제와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속세의 삶과도 비추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길지 않은 이야기니까 쭉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한번 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득 서쪽을 보니 선재동자가 관세혼보살님을 찾아가는 대목입니다 관세혼보살님이 보탈악가산의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문득 서쪽을 보니 골짜기에 시냇물이 구비쳐 흐르고 수목은 울창하며 부드러운 향초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땅에 깔렸는데 관자재보살님이 금강보석 위에 가부자를 틀고 앉아계셨고 수많은 보살들이 또 한 보석에 앉아 관세혼보살님을 공경하시며 애호사하고 있었다 관자재보살님은 대자비법을 설해 그들에게 모든 중생을 거두어주게 했다 선대중단은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합장하고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쳐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 선지식은 곧 열애이시다 선지식은 만나기 어렵고 선지식은 열 가지 힘의 원천이고 선지식은 다음이 없는 지혜의 횃불이고 선지식은 복덕의 뿌리와 싹이고 선지식은 온갖 지혜의 문이고 선지식은 지혜 바다의 길잡이고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이르는 길을 도와주는 기구이다 이렇게 선지식은 선지식에 대한 우리가 불과를 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스승님이 계신데요 그 모든 스승님들이 다 선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선지식이 이와 같이 비유할 수 있다고 선지식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곧 보살이 계신 대로 나아갔다 이때 관자제 보살이 멀리서 선대중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관세현 보살님께서 선대중자를 보셨습니다 이리 오너라 어서 오너라 그대는 대승의 마음을 내어 부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어 중생들을 널리 거두어주고 정직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고 자비심이 깊어서 모든 중생을 구하는구나 보현의 뛰어난 행위 계속해 앞을 나타나고 큰 서원과 깊은 마음이 원만청정하고 불법을 부지런히 구해 모두 받아지니고 선근을 쌓아 만족함을 모르고 선지식에게 순종해 그 가르침을 어기지 않는다 문수사리의 공덕과 지혜의 바다에서 나왔으므로 마음이 성숙해 부처님의 힘을 얻고 광대한 산매의 광명을 얻어 오로지 깊고 뛰어난 법을 구하고 항상 부처님 법을 뱉고 큰 환희심을 내고 지혜가 청정하기 허공과 같아서 스스로 분명히 알고 남에게도 말하며 열애의 지혜 광명에 편히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관세현 부사님께서 선제 동자가 많은 선지식을 구하면서 보살도를 행하는 법을 배워 익히려고 하는 모습과 그리고 배워서 실천해가는 모습을 찬탄해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선제 동자는 관자제 부사님의 발에 예배 드리고 오른쪽으로 무수히 돌고 합장하고 서서 말씀 올렸다 성자시여 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바랬지만 깨닫고자 하는 부처님이 되겠다는 성불하겠다는 마음을 바랬지만 보살이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도를 닦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건대 성자께서 잘 가르쳐 주신다 하오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불과를 증하려면 지혜와 그리고 복덕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와 복덕을 구족해 가는 것을 보살도라고 했을 때 이 보살행에 대해서 어떻게 해 가야 되는지 선근 공덕을 어떻게 지어 가야 되는지를 관세현 부사님을 스승님을 위해서 관세현 부사님께 여쭙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관세현 부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위없는 보리심을 내었구나 나는 보살의 대비행 해탈문을 성취하였다 여러분 대비행 이렇게 표현해서 풀이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대자 이렇게 할 때는 큰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대비하면 큰 연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이것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하고 미움도 사랑의 관계도 아닌 모든 이들을 상대로 해서 평등한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연민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대비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관세현 부사님은 이 행에 대해서 완벽히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연민을 통해서 보살도 공부를 보살행을 해왔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선재동자에게 대비행에 대한 이 대비행을 통해서 보살도를 닦을 것을 권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대비행의 문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 여러분 이제 평등하다는 말씀 이해가 가지요? 나에게 이득이 있는 사람, 이득이 없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을 다 떠나서 언제나 모든 이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모든 사물을 고루고루 자비하게 평등하게 비추듯 그렇게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나는 대비행의 문에 머물러 항상 열애의 처소에 있으며 모든 중생의 앞에 두루 나타난다 보시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보시는 뭐예요? 베푸는 거죠 베품으로서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베푸는 것 우리 성중님들 또는 이렇게 포교를 열심히 하는 또는 불법을 외우하는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외우한다는 건 부처님의 법을 외우한다는 건 베푸는 일이다 베푸는 것은 착한 일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한 행을 한 결과로 복을 받게 되고 반대로 악한 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받는 것이니 언제나 착한 일, 베푸는 일, 외우하는 일, 포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관세윤보살님은 베품으로서 중생들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또한 사랑스런 말과 이롭게 하는 행, 같은 일로서 중생들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서법 아시죠? 언제나 자비롭고 자비로운 모습 또는 부드러운 말씨 또 남에게 이루는 일 또는 남이 힘든 일을 함께하는 이런 행을 통해서 중생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육신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의한 빛과 또한 맑은 광명을 나타내어 중생을 거두어 주기도 하고 음성과 위와 설법을 통해서 중생을 구제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서 이끌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 어떤 성중님의 모습으로 내지는 불부살림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꿈 속에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현신하셔서 여러분들을 부처님께서 가끔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성숙해하기도 하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함께 있으면서 성숙해하기도 한다 결국은 우리 관세현부살림은 대비행 중생들을 연민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주고 사랑하는 맛이 이론행 또한 육신을 통해서 중생들을 나투어서 거두어 주기도 하고 온갖 불가사리한 빛을 보여주면서 중생을 이끌어 주기도 하시고 음성과 위와 설법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신통 변화를 통해서 또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거나 그 같은 형상 우리 관세현부살림은 33응신을 놔둔다고 하죠 그분들과 같은 모습으로서 그들을 함께하면서 성숙해하기도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대비행문을 수행하여 모든 중생을 구호하려고 한다 모든 중생이 험난한 길에 두려움을 벗어나기를 원하며 이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현실적에서 우리들 이번 사바세계를 살아가는데 또는 사막도에 또는 여러 가지 안 좋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그들 중생을 구제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불쌍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번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혹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속박의 두려움, 살해의 두려움, 또한 가난의 두려움, 또한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 악명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대중의 두려움, 또는 나쁜 길의 두려움, 암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 모든 중생들이 이렇게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거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옮겨다니는 두려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두려움, 원수를 만나는 두려움, 또는 몸을 핍박하는 두려움, 또한 마음을 핍박하는 두려움, 걱정과 슬픔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경전 읽고 관세현보살님의 불정신 관세현보살 못 알아내를 하시고 열심히 발언도 하고 정근도 하면서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하셨는데요 관세현보살님은 당신을 부르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런 두려움에 처한 사람이 부르기만 하면 그 중생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주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신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또 중생들이 나를 생각하거나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다라고 원한다 결국은 관세현보살님은 대비행 중생들을 불쌍히 이런 두려움에 살고 있는 중생들 험난한 길을 가거나 번뇌에 쌓여 있거나 미혹에 쌓여 있거나 속박에 쌓여 있거나 살해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또한 생활하기 어려운 두려움, 악명의 두려움 또한 죽음의 두려움, 대중의 두려움, 나쁜 길의 두려움 암흑의 두려움, 또한 옮겨다니는 두려움 또한 살아가는 이와 헤어지거나 원수를 만나거나 또는 몸을 핍박하는 또는 마음을 핍박하는 걱정과 슬픔을 차있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당신을 부르거나 당신의 모습을 보거나 당신을 생각하면 바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살 행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선재동자에게 우리 관세현보살님처럼 중생들이 힘겹고 어려운 두려운 길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좋겠다 당신도 이것을 배워 익혀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죠 선남자여 나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시 가르쳐 위없는 보리심을 바라고 영혼이 물러나지 않게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힘겨움 참 저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에 대한 요즘에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또 병고에 있는 분이 있으면 가족 중에 병고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병고에서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지는 조금 더 나아가서 더 지중한 병고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안 계실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그리고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생각 속에 대한 두려움 일이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 또 가정에서 늘 빨래를 하고 가정을 돌보는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가정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학생으로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해서 익혀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어서 못된 일을 했을 때 양심에 꺼리낌이 생겼을 때에 대한 두려움 가난이 있어서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또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댓글 같은 데에서 힘겹게 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고소도 하고 병렬에서는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안 좋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 거기에 우리가 늘 누구나 맞이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걱정과 슬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관세현보살림을 생각하거나 관세현보살림의 이름을 부르거나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일단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벗어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며 그들은 환희심에 차 있고 관세현보살림의 가르침이라면 뭐든지 행을 할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갔을 때 저희도 마찬가지죠 관세현보살림께 백일기도를 붙이면서 관세현보살림께 바라고 원하는 소원 성취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우리는 관세현보살림이 계시는구나 그 가르침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연부를 하고 선근공덕의 인연을 저희가 지어갑니다 이렇게 선근공덕의 인연을 착하게 착하게 행을 지어가서 십선업도 짓고 부모님께는 효를 하고 스승을 공경도 하고 대승경전을 이고 열심히 연불정진도 하고 크고 작은 불쌍한 이웃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는 등 여러분이 가야 될 길 그런 착한 행을 선근공덕을 이렇게 지어가다 보면 무릇 내 모습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위없는 보리심 저 관세현보살림처럼 나도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어서 나 스스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관세현보살림과 같이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영원히 물러나지 않게 된다 여러분도 관세현보살림께서 수행하신 이야기가 적혀있는 또 반야신경을 이렇게 보면요 관세현보살림께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실 때 오온이 공함을 알아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대목이 첫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 반야심경의 핵심은 반야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완벽하게 증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데 관세현보살림은 많은 중생들이 그런 공함을 알아서 공부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그 전에 하는 일이 바로 중생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당신의 모습을 보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과 같이 위 없는 보리심 결국은 무상정등과 성불하는 마음을 먹게 하고 결국에는 성불에 이르게 해서 영원히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보살로 이끄는 게 관세현보살림께서 하시는 보살행이라고 선재동자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나는 다만 보살의 대비행문만을 얻었을 뿐이고 그러나 많은 보살 마살들은 온갖 착한 법을 항상 행하고 모든 산매에 항상 들어가며 그지없는 겁에 항상 머물고 항상 삼세법을 알고 끝없는 세계에 항상 가고 중생의 악을 항상 쉬게 하고 또한 중생의 선은 항상 늘게 하며 중생들의 생사의 흐름을 항상 끊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하며 그 공덕의 행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선재동자에게 이런 보살 마살들을 잘 찾아서 더 보살도에 대한 보살행에 대한 가르침을 더 잘 받아보시오라고 안내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재동자가 관세현보살림을 찾아서 보살행을 배워가는 장면인데요 관세현보살림처럼 대비행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온갖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이런 가르침을 저희도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힘겨운 일이 어떤 일인지 내 부모님은 무엇이 힘드신지 또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또 내 자녀분들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렇게 그분들을 하염없이 하염없이 불쌍히 여기고 또 직장에 있는 동료나 또 멀리 있는 더 나아가서 우리 관세현보살림처럼 공부가 많이 되는 평등심이 원만하게 자리 잡는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어떻게 영원히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는 마음을 내게 나로 인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관세현보살림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관세현보살림처럼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밝은 미소와 여러분들의 자비한 모습과 부드러운 말씨 그들을 도와주려는 여러 가지 마음을 내어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관세현보살림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관세현보살림이 선제 동자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내렸듯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벗어나게 해줄 거고 또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관세현보살림을 어떻게 찾는지 어떻게 연불하는지 관세현보살림은 어떤 상호를 지으셨는지 어떤 부처님인지 멀지 않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관세현보살림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에 계신 것처럼 마음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족들에게 힘겨움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관세현보살림의 명호를 부르라고 하는 이런 연불을 권장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말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이 사바세계는 괴로움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통의 연속에서 조금이나마 관세현보살림에 찾고 연불하는 많은 연불 행자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두가 안락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세현보살림 경전을 읽다 보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계속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염렴물생의 관세현정성, 오군회사의 능위작의호, 구일체공덕, 자한시중생, 복지해무량, 시고응정래 이런 개송이 있는데요 이 개송은 이제 저희말로 좀 풀이를 해보면 생각 생각 한순간도 의심하지 말라 관세현보살림에 거룩한 이런 성자는 고뇌와 죽음의 애군을 당하여서도 능히 이분께 믿고 의지할 바가 되느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러면서도 죽음의 이런 애군을 당하는 순간이라도 관세현보살림을 찾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도 온갖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의 눈으로 중생을 살피며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이 없으니 바다처럼 한량이 없으니 마땅히 머리 숙여 예경할지니라 하면서 관세현보살림 이런 거룩하신 성자께 머리 숙여 예경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개송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 의심하지 말라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말고 그 관세현보살림을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불러라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개송 여러분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는 이런 21세기 지금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사는 주변의 모든 환경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또 많은 것들이 좀 힘겨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관세현보살림을 지극한 정성으로 의심치 말고 두렵고 힘든 일마다 경전일고 연불하고 여러분들 발언하실 때 그 두렵고 힘든 일을 관세현보살림께 고하시고 정성 다해서 연불하시고 머릿속에서 생각 생각마다 끊어지지 않는 연불로 정진이 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여의게 될 거고 마음에는 보리심이 일어나고 결국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훌륭한 대성취자의 길을 모두가 다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신축년 2월이 음력으로 2월이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시는 일마다 재수 대통하시고 또 운전할 때는 조심하시고 요즘 황사도 또 많지 않습니까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2년 따라 다음에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연불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